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영상은 258을 찍을 차례입니다 258레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아 258? 어 저 유니온 이제 2400 넘지 않았나요? 잠깐만 아 그렇죠 2400 넘었죠 이제 2404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내일 다 수정해 놓고 수정해 놔야겠네 메소도 그렇고 이것저것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 어 바로 레벅박인가요? 끝났나요? 어 요거군요 아 왔다 왔다 왔어 아 안왔네요 왔다 갔군요 별로인게 나왔군 제일 안좋은거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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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아 아 아 아 아 좋긴 좋다 팩쓰는거같아 아하 아하 아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 이제 250대 250대 260대 아 260대도 이제 슬슬 확세지기 시작할거고 270대가 얼마나 오를지 기대되네 10일에 일어나나 일주일정도 걸리겠지 슬슬 자석패드는 굳이 여러마리 필요없고요 한마리만 있어도 다 먹더라고요 하프처럼 세 줄을 사고 싶긴 한데 세 줄 보기도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세 줄짜리를 좀 사고 싶긴 한데 아 말레 확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채울 때까지 한번 이렇게 계속 해보려고요 아 나 뭐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까먹었네 아 이제 렙업이 다 되겠군요 한 1분? 2분이면 될 것 같은데 1분이면 될 것 같다 아 2분? 1분 30초? 다 왔어 다 왔어 3억 남은 건가? 디디디딘 디디딘 굿 아 잘했습니다 스티 찍어주고 아 아니죠 아니죠 아 이것으로 렙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ake division 아 아 아 하 오픈 급